이곳은 경남 사천 팔포항입니다. 사천권을 대표하는 낚싯배 출항지입니다. 팔포항을 찾은 이유는 겨울낚시의 꽃, 뽈락낚시를 하기 위해서 팔포항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사천에서 출항하는 아재피싱호를 타고 출항을 할건데요. 작년은 루어체비로 뽈락을 노리는 선상뿔락 루어낚시입니다. 사천권도 남해동북권, 거제, 통영, 고성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뽈락시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뽈락시즌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2월달, 2개는 3월달까지 뽈락이 두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뽈락조항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해마다 틀린데 지금 초반시즌 들었을 때가 그래도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이즈도 그렇고. 괜찮고 마리스도 괜찮고. 초반시즌이라고 하면 12월, 1월까지 보면 됩니까? 12월달까지.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딱 12월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조항이 좋을 때네요. 이제 시즌이 열리면서. 오늘 출조지 어디로 지금 잡아놨습니까? 오늘 출조지는 발방으로 잡아놨습니다. 아 거기가 발전소 방파제 주변해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곳까지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딱 10배로요? 한 10분에서 15분. 10분에 15분 정도요. 어느 물대 가는 게 제일 편하게 낚시하고 조항도 좋습니까? 포인트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포인트는 조금 물이 쎄 때 잡아놨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물이 조금 원체 쎄니까 약한 물에 들어가야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물대에 오셔서 낚시를 해라. 이거를 말씀드려도 조금... 아 그러면 물대에 따라서 이제 확률로 본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팔포항에서 출항하는 선상골락루어낚시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출항해서 몇 시에 입항하죠? 보통? 보통 5시에 출항해서 12시에 입항하는 걸로 되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보통 5시, 6시, 3촌분까지 오게 되면 길게는 1시간, 2시간까지 걸리는데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7시나 7시 반에 출항을 해서 조금 늦게까지 1시까지 1시 반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선비는 지금 현재 6만원입니다. 1인당 6만원이요? 자, 출항 갑니다. 자, 오늘 낚시할 자리, 낚시할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대 그리고 날씨, 바람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해서 우리 출조선 선장님께서 확률높은 자리다. 또 한 지점,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알방이라고 불리죠? 발전소 방파제 지금 거의 근처고요. 이게 조금 테트라포드 가까이에 붙여서 지금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자, 테일워크 필드 테스트 이경식 씨, 지금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지금 장비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낚실대 두 세트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두 세트 준비해 왔는데 아마 한 세트로만 주력으로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취재하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몇 번 이쪽으로 탐사 출조를 하셨죠? 네, 네. 주황이 어땠나요? 어, 그렇게 대형급 사이즈는 많이 안 나와도 15에서 한 20 이상까지는 마리수가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주력으로 사용할 장비부터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비대 꼭 챙겨 와야겠죠?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낚싯대가 파손될 수도 있고요. 스프리드에 바로 지금 이제 지그헤드를 묶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바로 세팅이 끝났고요. 자, 우리 테일로크 필터 이경식 씨 지금 준비해 온 장비 직접 한번 스펙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테일로크 사에서 나온 아지스트 TZ라는 5.2피트짜리 솔리드 때입니다. 아, 그러면 솔리드 팁이 적용된 5.2피트짜리 조금 짧아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음, 선상은 뭐 굳이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되고 너무 길어버리면 뒷사람하고 같이 엉킬 수도 있고 캐스팅할 때 뒤에 장애물에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2피트인 이 짧은 로드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조작성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이 초리대 같은 경우도 부드럽게 휘는 솔리드 타입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원줄은, 저, 릴은요? 릴은 1000번입니다. 1000번. 아, 1000번 스피닝릴이고요. 원줄 몇 호죠? 원줄은 오늘도 에스테르. 아, 에스테르 라인입니까? P-라인 아니고요? 예예, 에스테르 0.2호를 오늘 감아왔습니다. 0.2호요? 예예예. 요정도 보면 보통 볼락 루어 낚시 할 때 0.3호 0.4호 P-라인도 많이 주력으로 쓰는데 에스테르 라인 같은 경우는 감도는 뛰어나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챔진을 강하게 하게 되면 터지는 그런 또 특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볼락 루어 낚시 해보시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던가요? 워킹은 뭐 이렇게 포인트 상황별로 틀리지만 오늘은 0.2호를 감아온 이유가 선상이고 아무래도 감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감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쇼크리드를 연결해서 이 에스테르 라인의 순간적으로 터지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쇼크리드는 지금 몇? 쇼크리드는 0.6호입니다. 카본 0.6호? 길이 좀 짧게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에스테르 라인 자체가 팔자왕 매듭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라인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짧게 쓰게 돼 있습니다. 한 30cm 정도? 예, 20에서 30cm. 자, 그리고요. 이제 저 웜하고 지그헤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지그헤드는 예, 좀 매끄럼. 텅스텐 1.5g 이고요. 1.5g. 예, 웜은 1.5인치. 1.5인치. 지금 테일 쪽이 상당히 넓적합니다. 이게. 예, 예, 예. 이게 아무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조류나 파도 영향을 받아서 예,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 볼락을 유인할 것 같습니다. 예. 요 스펙에서 뭐 PE 라인이나 카본은 한 호수 정도 더 높여서 써도 상관은 없죠? 예, 예. PE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0.5에서 0.4호 쓰셔도 되고 예. 쇼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뭐 0.8에서 1호. 1호. 예. 웜을 보고에게 따먹히고 말았습니다. 예, 예. 지금 다시 이제 웜을 깨는데요. 어떤 모양의 웜이 좀 특히 잘 통하던가요? 보통 뭐 스트레이트 계열 웜이 제일 잘 통했고요. 클리어, 스트레이트의 클리어 색깔. 아, 클리어 계열 클너가. 예, 예. 그리고 글로우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물이 잘 갈때는 이렇게 날씬하게 되어 있는 스트레이트를 많이 쓰고 예. 물이 많이 안 갈때는 이렇게 파도, 조류 영향을 좀 받으시니까 좀 넓적한 형태. 네, 테일이 좀 넓적한 형태. 이렇게 무거우면 많이 씁니다. 길이는 한 몇 인치에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1.5인치에서 2인치 사이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순목 스냅을 이용해서요. 가볍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지금 1.5g 지그헤드리그를 사용 중입니다. 자, 테트라포드 가까이 붙여서요. 좀 수중 테트라포드 표면까지 지금 깔아 앉힙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간결한 액션을 연출하면서 지그헤드리그가 그 수중 테트라포드 표면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지금 볼락이 완전히 핀 상황이 아니고요. 수중 테트라포드 그 사이사이 틈에 박혀 있다가 지나가는 그 웜을 공격하는 지금 그런 패턴이라서요. 테트라포드가 있는 쪽은 수심이 얕고요. 지금 우리 낚신들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어를 가지고 오면서 낚시 자리 서 있는 쪽으로 오면 올수록 조금 더 홀링 시간을 길게 해줘야 수중 테트라포드 표면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볼락이 피에 오르게 되면 아주 쉽게 마리수를 채울 수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지금 또 한 마리를 그려냅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좀 씨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야, 요 정도 씨알만 돼도요. 이걸 벌려주시오. 자, 볼까요? 이야, 요게 지금 초겨울 빨액발천수 방파제 앞 해상 올라오는 평균 씨알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마리, 한 마리씩 마리수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요. 지금 이게 평균 씨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제철 만났다고 아주 고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요 겨울 볼락. 이야, 이경식 씨 지금 조카 한번 볼까요? 자, 그래도 뭐 지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채워서요. 지금 뭐 한 30여 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초겨울 볼락낚시 이 가장 큰 매력이 역시 이제 풍성한 마리수인데요. 지금 요 선상을 하게 되면 그 마리수의 씨알, 씨알재밀까지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한 마리씩 큰 놈들이 기습 입지를 하기 때문에요.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요. 자, 테트라포드에서 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입지를 하는 이 볼락을 또 탁 놓치지 않고 실수 없이 갈무리 하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아재피싱 김동현 대표님. 오늘 준비해온 장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드는 7.8피트 되고요. 아, 7.8피트. 라이트급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릴은요? 릴은 2000번 쓰고 있고 스피링릴 쓰고 있고 스피링릴 쓰고 있고 지금 원줄은 그냥 나일론줄 0.9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볼락루어 낚시 할 때 보통 P-라인 원줄을 많이 쓰는데 P-라인은 아니고 지금 나일론 0.95 라구요? 네, 맞습니다. 아, 0.95에 그럼 쇼크리드는 뭐 따로 묶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직결로 하고 아, 그냥 바로? 자, 바로 지게들은 요 몇 g짜리입니까? 1.5g 1.5g 1.5g에 지금 웜은요? 요게 몇 인치짜리죠? 1.8g짜리 1.8g짜리 네, 1.8g짜리구요 자, 이제 P-라인 같은 경우는 감도가 워낙 뛰어나서 볼락루어 낚시나 다른 루어 낚시 장르 할 때 원줄로 많이 쓰는데요 우리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면 P-라인 안 쓰고 지금 바로 나일론 라인을 그냥 쇼크리드 달 필요 없이 바로 통줄로 쓰고 있거든요 요렇게 쓰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간편해서 저는 일단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조금 나중에 몰 밭이나 사이즈가 좋은 데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잘 터지더라구요 아, 그렇죠 얇은 줄들은 잘 터지고 해서 공구 조금 나중에까지 계속 오래 쓰려고 저는 조금 조건 줄을 사용하고 있고요 P-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도도 좋고 이제 마찰이 적어서 이제 같은 루어라도 멀리 던질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는 굳이 그렇게 멀리 던질 필요가 없으니까 라이론 라인을 원줄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보름달이 떴습니다 지금 사리물때인데요 아, 이 밝은 달 뽈락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 밝은 달 별로 안 좋아하죠 입질은 계속 들어옵니다 캐스팅 한 번에 거의 한두 번은 입질은 들어오는데 이 뽈락 경계심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요 이 후킹 성공하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요 자 후킹이 됐다가도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이러다가도 또 활성도가 갑자기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게 뽈락이고요 수면까지 부상해서 소나기 입질을 퍼붓다가도 또 어느순간 입을 닫아버리는게 또한 뽈락입니다 자 또 한 마리 올라오네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마리수를 채워갑니다 자 하하하 예 아주 지금 뽈락이 입질이 다시 약아졌습니다 입질이 살아나다가요 지금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다시 입질 빈도가 뚝 떨어졌었는데요 아주 섬세한 체비 운용으로 경계심이 강화된 뽈락을 또 많이 유인해 냅니다 지금 자 우리 아재피싱 김동현 대표님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마리씩 채우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소나기 입질이 이어졌다면서요 오늘 살이 물 때 조류가 조금 빠른 편이라서요 지금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좀 죽고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이 뽈락이 활성도가 수시로 높아졌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